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뭔가 막구청에 공지를 내렸는데? 뭘 내렸지? 뭐 내렸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빨리 빨리 주의 방식 게시판이 왜 있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뭐지? 이거 뭐야? 잠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표지왕 점수 받는 법?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죄송합니다! 휴 완벽 범죄 친구들 짜면서 항상 약간 개인정의 얘기가 하다보면서 맨날 물어봐 나 현실합방 그거 영상 다 봤다 우아쿠 진짜 잘생겼어?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봐 내 주변 사람들 진짜로 우아쿠 진짜 정혜이 닮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엄청 동안이다? 이게 참 어딜 못 가겠다니까 더 아니 막 끝내면 오히려 이게 주변에서 좀 잘 못 알아보게 됐으니까 오히려 킹아 아닐까요? 잘생기셨다고 말하기도 사람들이 올라치기라고 그러고 아니 아니에요라고 하면 다시 또 내려치기라고 하고 어떻게 말해야 돼 나는 운동 재밌어! 나중에 진짜 운동 잘하게 되면 집에다 홈트하는 거 두고서 멤버들 모션 캡처 입고 와가지고 고세구 고짐 열어가지고 오 다시 해! 이런 말을 써 세구가 제일 비실비실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내가 더 약해? 세구 3대 몇 치는데? 세구 스쿼트 몇 치는데? 난 실제로 봤더니 피드스틱이었쥬? 그냥 한 대 툭 치면 날아가쥬? 그리고 나 시락끈이었어요 시락끈 너 그냥 뒤에서 니킥하면 바로 날아가겠던데?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나한테 니킥한다고 했어? 안 했어? 나한테 사쿠킥 날린다고 했잖아? 사쿠킥 날린다고 했어? 안 했어? 빨리 잘못했대! 아주 우생우 우리 만나실 때 언니 나 만나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돼 언니 나 만나면 니킥한다며 사쿠킥한다며 내가 나중에 할 거야!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언니는 어디 라인 갈 거야? 나 요즘 원델 연습 중이야 어? 나 완전 나 진짜 0.0000001 캐리아님 어? 나는 요즘 주마유씨 듣는 중 와... 나 진짜 척추에 소름 돋았어 아 부럽다 릴파넴 지스타가서 찍은 왁타버스 코스프리 모실래요? 아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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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제우스가 나랑 중간이었다고 와 부산 13여자 오타쿠 누나는 귀엽다 오타쿠 아니야 내가 오타쿠면 너네 시타쿠야 이 시타쿠야 개미쳤네 다들 안자니? 어? 다들 안자? 여리 살려줘 아니 여러분 네 우리 1시에 회인데 안 주무시면 어떡해요 맞다 이거 하고 잘려고 했어요 맞다 이거 하고 잘려고 했어요 와 060 뭐야 안돼 할 수 있어 1포장 아 진짜 아 공포 걸고 바로 토끼면 좋았는데 아깝다 누루야 나가 누루야 훈소하지 말고 나가 누루야 훈소하지 말고 나가 아니 훈소하지 말고 나가 랩초이 났으면 나갔어야지 아깝다 창구청 릴파넴 하악질 하시는거 보셨나요? 저어어어어 저어어어어어 하아 잊지야 하아 하아트라는거야? 하아 진짜 개 짜증나네 하아 짜증났어 우리 랩파이 짜증났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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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파 추루 먹을까? 추루 먹을까? 응 난 추루 안 먹는단 말이야 난 추루 먹고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야 하아 랩파 언니는 이거 속을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알트탭 하면서 자기 할 거 난 학생 때 이제 한창 노래 녹음하고 그럴 때 믹스를 하려면 이제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롤을 켜서 게임을 켜서 죽어있는 시간동안 그걸 하는 거야 죽어있는 시간동안 이렇게 디디디 하면서 맞추고 다시 돌아서 한 다음에 왜 하루 종일 게임 했는데? 곡 하나 완성한 적이 있거든요? 징버거님 절대 보지 마세요 헥! 그냥 지루해서 그냥 기려봤어요! 헥! 봐버렸어요! 님도 제 댓글 보지 마세요! 어디야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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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엔 이상하네 이딴 말이야 어쩌라고 아니 앉아 레벨 30 336이 왜 이걸 해 짜증나 왜 연습도 못하게 해 흐흥 나는 왜 배고프 못해 아직도 알짢짝이 안 되는 동들이 있어 버거님이 말하는 장충동 왕족발 너무 중독적이에요 아 맞아요 찬이랑 아인언니 있을 때 바로 장충동 왕족발 그거 영상 보라고 장충동 왕족발 보쌈 이래가지고 갑자기 디코방에서 내가 소리 질렀거든 그러니까 찬이가 뭐야 갑자기 이래 그래서 뭐야 이거 몰라? 이러니까 그게 뭔데 이상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영상 바로 링크 가져왔어 이거 봐봐 그래서 아인언니가 아니 보고 전에도 막 이상한 거 막 풀더니 또 이상한 거 막 퍼뜨린다면서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막구창이랑 같이 있는 방이었어 방금 전까지만 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막구창이 일 얘기를 다다다다다 이렇게 채팅을 치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장충동 왕자팔벌쌍 영상이 딱 올라가는 거야 일반 채팅에 그러지마 일단은 그거 거기서 너무 웃겼는데 두 번째로 그거 일반 영상 봤어?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영상도 봐야 돼 이러면서 오케스트라 영상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또 있어 차장님 버전도 있어 차장님 버전도 봐 이러면서 세 개가 올라오는데 제가 막 이거를 주변에 엄청 얘기하고 다녔 동생이 완전 100% 이과고 제가 95% 문과인 사람이에요 그냥 동생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 난 국어랑 사회가 너무 싫어 아 막 외우는 거밖에 없잖아 수학은 이해하면 되는데 이러는 거야 아 뭔 소리야 국어도 이해하면 돼 수학이 외우는 거잖아 서로?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어? 국어를 이해해? 뭐? 수학을 이해해? 막 약간 여러분은 뭐 아구청 어제 팬츠들 무한 츄쿠유미에 빠진 거 봤어? 어제 형님이 자리 비워서 왕뮤 암호곡 랜덤 돌려놓고 자리 비웠는데 아구청 유튜브 엔딩 인사 시간 버전 나왔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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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재생마사 이상한데 잘 듣다 으하핳하핳!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걸 아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거라네